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조흥천, 민주당 조흥천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아니, 의원님. 혁신위원장 왜 안 뽑히는 겁니까? 혁신위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안 됐죠. 혁신위라고 같이 써놓고서는 그 역할이, 생각하는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혁신위라고 써놨는데 그 혁신이라는 세 글자를 바라보는 해석은, 머릿속은 다 달라요? 다 다른 게 아니고, 딱 두 가지로. 딱 두 가지로. 원래 이게 5월 14일 쇄신의총의 결의문 안에 혁신위라는 게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5월 14일 쇄신의총이 왜 열렸습니까? 그날 끝장토론을 한다 그러고 밤늦게 한 10냐까지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뭐 계속되는 방탄 논란에, 돈뽕투에, 또 코인까지 겹치면서 야, 이게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세신의총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때 나왔던 게 재창당의 각오로 국민들께 혁신을 약속드리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4.3 재보궐선거, 대선, 지선 3연패를 하고도 거기에 대한 평가, 반성, 또 당연히 따라올 혁신,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대에서 승리하고 1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다들 왜 선거에 졌는지, 왜 또 이 민주당이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다들 짐작은 하고 각자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권위 있는 공식적인 그런 분석, 평가, 그리고 개선책 같은 것들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나와야지만 이 민주당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같은 것이 설정이 될 거다. 이제 이런 걸 하는 거를 혁신이가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다들 한 거죠. 그게 바로 재창당의 각오인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친명견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기득권은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은 혁신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득권층인 현역 의원,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협파하는 것이 혁신이다. 그 예로 나온 이야기가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당원소환제를 얘기했습니다. 당원소환제, 대의원제. 당원소환제, 당원소환제는 뭐냐면 당원들이 자당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도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당원이 주인 아니겠는가? 이런 명분,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돌던지고 소금 붓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권리랑원들의 힘이 약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진정한 혁신은 철저히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되거든요. 지금 큰 문제가 당신과 민심이 계속 괴리가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리를 더 넓히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렇게 지금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혁신위원장도 뽑히지 않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위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니 거기 선장을 어떤 사람을 안 치면 그러면 잘할 것인가. 그게 안 맞잖아요. 안 맞네요. 지금 후보군이 누구누구냐면요. 정근식, 김은경, 김태일 교수. 교수 3명입니다. 그런데 일단 2명으로 압축됐다는 얘기가 들려요. 정근식 교수와 김은경 교수. 그런데 친명계 쪽에서는 정근식 교수를 더 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발기인으로 참여했었던 이런 분이고 김은경 교수는 비명계 쪽에서 더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인수위 때 참여한 경력. 김태일 교수겠죠. 아, 그건 김태일 교수입니까? 네. 지금 비명계에서 밀고 있다는 게 김은경 교수가 아니고. 아, 김태일 교수를 밀고 있고 김태일 교수가 그런 전력이 있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런 거군요. 정리하자면. 정근식 교수님은 제가 행안위에 있었는데 이 직전 진화위, 진실과 화위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몇 번 뵀죠. 인품도 훌륭하시고 균형감도 있으시고 괜찮으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주당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 환불을 들여다보고 고치려면 정말 이 강단도 있어야 되고 민주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또 굉장히 마타도화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또 애정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태일 교수님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그냥 이름만 올라갔지 검토 대상에서는 배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혁신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근식, 김은경 두 분으로 압축됐다 그런 이유가 계속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김연기에서 밀었던 사람은 김태일 교수가 맞고요.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 인수위 윤석열 정부 인수위 그러니까 작년 인수위 출범 당시에 국민통합위에 정치분과위원장으로 위촉이 됐었는데 하루 만에 그만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과의 폐지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쪽 내부에서 말이 나오니까 난 여과의 폐지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옛날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그때 공천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큰 검찰 수사를 많이 받곤 했었습니다. 그때 위기가 왔을 때 그쪽도 혁신위원장을 또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사를 보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 비판에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당파를 가리지 않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가감없이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김연기 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의힘에서 쓰려던 인물을 어떻게 우리가 혁신위원장으로... 국민통합이잖아요. 국민통합이니까 이분도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뭐라 뭐라 그러니까... 그만뒀다. 여과위 폐지 이거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시비가니까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고 그날 그만뒀어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도장은 찍어야 되는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신명계에서는 정근식 교수를 더 강하게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면 정근식 교수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비명계에서는 혹은 조홍천 의원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십니까? 받고 말고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임명을 할 건데 그런데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할의 혁신위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지도부의 별동대 비슷하게 보는 거죠? 지도부의 별동대요? 네. 지금 저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당원 소환을 하겠다거나 당원 소환제, 대의원제 폐지, 당원권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직접 하기 힘든 거 앞장서서 하는. 그런데 저희는 일종의 구사대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역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제 최고위에서요. 송갑석 최고위원이 한 발언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잠깐 좀 듣고 올까요? 대창당의 각오로 국민께 혁신을 약속했던 것이 딱 한 달 전에 쇄신 위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몰린 쇄신의 시간, 그 귀한 한 달의 시간을 허송했습니다. 이번 혁신위는 총선 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래서 혁신기구의 의제도 당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씀하시는. 비장하죠. 비장한 느낌. 그래서 화제였어요. 저기서 가장 주목받았던 한 문장은 당의 주인이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어제 아마 강성 당원들 굉장히 부글부글 하셨을걸요. 당원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저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어제 질문들 많이 나왔을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러면 공직선거 때 당원들 투표로 국회의원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국가에서 보조금 다 받고 있고 물론 공천하고 경선은 당원들 뜻이지만 마지막은 국민들이 뽑는다. 네. 어쨌든 당이라는 것도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도구고요. 당원들도 그 당이라는 기구 안에서 작동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국민, 민의를 벗어나서 작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에 이미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솔솔 나와요. 제가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 애달봐서 이렇게 얘기하지. 분당 상태이면 왜 이러겠습니까? 심리적으로는 이미 강 건넌 건 아닙니까? 친명, 비명? 빨리 우리 당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마음 간절하고요. 지금 보면 여나 야나 할 거 없이 너무나 사나워지고 있다는 생각이죠. 너무 사납잖아요. 그건 그래요. 조금만 요만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야 할 거 없이 도덕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가 도덕성 회복이 지금 시급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의 약화도 있고 또 당심과 민심이 자꾸 괴리가 생긴다는 이게 다 거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급한 것은 과거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설파하신 한반도 평화민주주의 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3대 모토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면 딱 그게 생각이 났잖아요. 그럼 과연 다음 선거에서 우리 이런 정당입니다. 우리한테 표지입시오라고 내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그러면 지금 맞는 우리한테 맞는 이런 모토를 내걸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지 선거 때 표를 달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심리적 분당이 진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처음 꺼낸 말입니다만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이유는 혁신위의 성격, 권한, 위원장은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도 지금 너무 첨예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 혹은 어떤 파 뭐 거기에 이익만을 생각을 한다면 야 니네 파로는 안 돼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라는 걸 걱정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당 전체를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잘해보려고 잘해보려고 이러는 거죠. 어떻게든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서 같이 잘 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갈라지면 총선 패배입니까? 그건 뭐 과거 사례들이 입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은 패배다. 이낙연 전 총리가 다음 주 토요일에 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이분의 역할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쨌거나 당의 큰 어른이시고 당대표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또 1년 동안 외국 나가서 몸발치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고민 같은 거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급박한 당내 상황에 대해서 바로 개입을 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또 다른 분란의 소지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국제정세나 안보 문제, 남북관계 이런 큰 담론 위주로 어른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주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과연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좌표를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은 사실 많으실 텐데 밖에서 1년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칼은 꺼낼 때보다 칼집 안에 있을 때가 더 무서운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간 조웅천 이야기를 좀 돌려보죠. 지금 한중간의 외교 상황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싱하이밍 대사와 회동하는 과정에서 싱하이밍 대사와 갑자기 입장문을 펴더니 15분 줄줄줄 읽은 거 요건데 어제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죠. 민주당은 그냥 식사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갔다. 의제도 처음에 조율을 좀 하자 그랬더니 중국 측에서 아예 뭐 의제 조율입니까? 식사만 간단히 하시죠 해서 의제 같은 거 조율을 못하고 갔는데 갑자기 입장문을 읽게 된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좀 당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 상황 보십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중국 측의 무례함이 다시 부각되는 거고요. 또 실무자, 실무차원에서 어쨌든 유튜브 중계까지 지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유튜브에서 생존이 됐죠. 그러면 이건 디테일이나 프로토콜을 미리 정교하게 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의문이 납니다. 식사하는데 왜 유튜브 중계를 하죠? 식사 자리라고 만난 거면 물론 식사를 중계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요. 애초에 모임이 목적이 식사였으면 뭐 식사나 하는 겁니다라고 했으면 그걸 왜 유튜브 중계까지 준비를 미리 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또 듣고 보니까 식사나 하는 가벼운 환담이나 하는 그런 자리다. 그런데 그걸 유튜브 중계까지 기획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건 사정기획 단계, 준비 단계에서 이건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게 정말 뼈아픕니다. 뼈아픈 실수. 누군가 좀 책임져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 그렇죠. 당내에서. 이건 실무자가 책임져야죠. 실무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 의원 5명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미리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그러는데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지금 중국 방문했고요. 오늘 7명이 더 갑니다. 역시 중국 정부 초청으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중국과 절교하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것 같으면 문걸어 잠그고 안 만나고 그러면 되죠. 싱하이밍. 추방하고. 뺘러저나 논걸었다 하고요. 그런데 G2인데 바로 옆에 있는데 경제적인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존재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원래 정부 차원에서의 정부 간의 외교가 막힐 경우에 돌파구를 뚫기가 힘들 경우에 하는 것이 의회의 외교입니다. 이건 좀 굉장히 포멀하지 않고 인포멀한 쪽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현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고 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오늘 방중하는 그 의원단 중에는 원래 국힘 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러저런 이유로 빠지겠다라고 한 걸로 알아요. 그러면 왜 민주당은 안 빠지냐. 글쎄요. 중국 정부하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체가 다 안 간다? 그건 양국 관계에 더 좋은 건 아니죠. 6.25 전쟁 때도 임진왜라는 때도 전쟁을 하면서도 알겠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협상을 했었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건 좀 여쭤야겠습니다. 조국 전장관이 출마할 거다라는 설은 이제 마치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뭘까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민주당 공천 아니다. 무소속 아니다. 조국 신당이 나올 거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조 의원님은 지금 1분 남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민중당 공천은 윤정부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야당 심판으로 바꾸기 때문에 총선 패배를 자처할 겁니다. 패배입니까? 아유 뭐 중도층이 확 돌겠죠. 그리고 무소속이나 신당으로 나간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음에 빚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워낙에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아 조국 신당이 따로 나와도? 예예예. 뭐 출마 자체로 민주당이 큰 부담일 겁니다.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 출마는 접으신 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선을 왜 졌는데요. 왜 졌어요? 아니 대선 주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헤매던 저 국힘에 대선 주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내로남불 아니 언행 불일치 아니 그러고 지금 당내에도 좀 보면은 그동안에 조국 만세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재명 옹호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조국 좀 나오지 말라고 좀 해주십시오. 말려야 됩니까? 말려야죠. 못 나오게 해야죠. 여기까지 월간 조웅천 조웅천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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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